배우 김원진 네 반갑습니다 김원진입니다 배우 조준 안녕하세요 배우 조준입니다 배우로서 하는 선은 참 열심히 하는 친구다 주어진 거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잘 베풀 줄도 알고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친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는 만큼 결실도 많이 요즘에 있어서 은선이란 친구가 굉장히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주위에 사람도 되게 많아요 친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림도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3,4,5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루기 액드레스 한은선이 자신이 자신을 존재했을 수 있는 TV 드라마 Pisang, Fates and Furies She desires to make herself known to viewers and is very passionate about acting Let us learn more about Han은선 on newcomers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첫 토요 드라마였죠 운명과 복로 특별reger했던 드라마에서 저희 골드재와 이현정 실장 역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은 이민정 씨를 약간 견제하는 그런 디자이너 역할이었는데요. 좀 많이 얄미워서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디자이너 역할이어서 제가 그러고 보면 약간 의사를 비롯해서 전문직에 대한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 디자이너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 디자인은 또 다르니까 제가 미술 전공을 했지만 그래서 좀 구두에 대한 용어들을 이렇게 열심히 알아봤는데 네,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2018년 7월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된 혼자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같이 하게 된 회사가 생겼어요. 그 회사를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라는 성훈 씨 나왔던 옥수수 TV, 오리지널 TV라고 해서 처음 시도됐던 건데 그거를 시작으로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운명가 본인으로 찍고 이제 처음 이렇게 쉬는 시기예요. 지금 그렇게 두 작품. 아,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영화를 하나 했어요. 이번에 올해 아마 좀 이렇게 영화제에 나올 예정인데 시 나리오라는 영화도 같이 작업할게요. 사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그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지금 드라마도 그렇고 조금 되게 도회적이거나 세거나 이런 역할만 해왔어요. 근데 사실 털털하고 또 되게 잘 웃거든요, 제가. 옛날에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안 웃으려고 이렇게 잇몸 이렇게 하고 웃는 거 연습하고 그랬을 정도로 잇몸이 많이 보여서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되게 잘 웃고 되게 털털하고 그리고 좀 토탈하고 그런 매력은 전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쁘다 이쁘다 이런 소리를 좀 들으니까 되게 나와서 연기하고 배우하는 거를 어렸을 때는 저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왔었던 게 있었어요. 졸업하고 큐레이터 일을 잠깐 하다가 되게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림 그리는 그 당시에 이제 10년도 훨씬 지난 그 시대에 큐레이터라는 거는 사실 거의 녹아도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림 찍어내고 걸어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이거 왜 하지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오래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배우가 너의 성격과 너의 어떤 에너지 사이클에 되게 잘 맞아 이러들고 그래서 아 그치 그리고 내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오래 돌아왔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쉴 줄 몰랐죠. 계속 쉬는 줄 몰랐어요. 일은 이만큼 하고 계속 쉬는 건지 몰랐어요. 소가스톱. 예전에는 그 20대 때는 선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버티는 사람이 센 거야 뭐 이런 말을 되게 이론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제 나이가 돼서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뼈저리게 알겠는 게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시작했던 연습실 했던 배우 뭐 동생들 언니 오빠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몇 명이 안 돼요. 정말 오랜 10년 이상 계속 그래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거의 기적이구나. 지금 지나온 10년을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달이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정말 감사한 거라는 거를 요즘들어 좀 느껴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신념이 있거나 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이 있거든요. 그 신앙이 없었으면은 사실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 배우로서 제가 이제 작년에 회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의 8년 가까이 혼자 일을 했거든요. 목표는 그런 거 아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냥 이 공간에 같은 공간에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좀 선한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아참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사람으로서도 It's time for Mission Box where we learn more about Han은선 through a few missions. 어 요 안에 볼이 들어있네요. 8번? 어! 제가 모니터 한 게 맞다면 제가 하고 싶은 거가 나와요. 네. Draw an image of your future self 네. 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거 사실 제가 이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미술 전공 아니겠습니까? 제 드로잉복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아 이거는 사실 이게 제가 했던 이제 드라마 스크립트 첫 색질을 아까워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제가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릴지 아니면 제 드로잉복에다 그릴지 오늘의 의미가 운명과 분노다 보니까 그러면 운명과 분노 색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즉흥 드로잉을 늘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자화상이 늘 인물에 묻어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미래의 저의 모습은 약간 조금 살이 조금 좀 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늘 약간 웃는 상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보시기 어떤가요? 약간 좀 통통하면서 웃는 얼굴 같지 않나요? 네. 뽑겠습니다. 5번 네. Show off your singing skills. 아 네. 저 노래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노래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듣는 사람이 좀 괴로워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요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좋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2019년에 계속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은선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은선 한은선 is loved for her radiant smile. We wish her all the best and we hope she will continue to spread her positive vibes and healthy energy to viewers through many productions in the future. and we'll see you next y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